굉장히 넓고 독특한 엘리니야만의 구성이 있었습니다. 우와! 이걸 내가 할 수 있어? 플레이를 한다고? 이거 근데 뭔데? 뭘 하는데 저걸로? 저거 플레이도 할 수 있다고? 와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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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편히 쉬십시오. 오늘은 월급날. 오랜만에 돌아오니 만. 오랜만에 와이약인가? 하지만! 와이약하는 게임이 하나 있지. 인정했습니다. 자 일단은 맵을 확인해야 돼요. 자. 오오. 오 이거 묘하게. 얘 묘하게. 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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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코 가짜코 가짜코. 가짜코 가짜코 가짜코. 은근히 저 설 수 있는 발판이 좁아. 딱 이 밧둘 사이에 서야돼. 알았다. 아 근데. 이게 심한 또 쓰리 빌려서 쓸데없이.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여. 와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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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비를 정지합니다. 야이씨. 치지마. 정지하겠습니다. 안되잖아. 어? 정, 정지가 안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돼. 아니라 있다. zona. 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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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시발. 어? 어? 어휴 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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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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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장은 열받은 척하지만 사실은 도내가 자주와서 입이 찢어질려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열받은 척이 아니고 열받았어 시바 시바 우 우 우 우 으아악! 으아아악!! 아악!! 이제 이유로 맞아서 올라오는거야 아씨 저 한번 봐봐 입으로 맞아서 아알씨 우 우 으악 우 찜 지으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병집새끼야! 그래 일틀 만에 두락 없이 깨우자아 오 존나잘해 아이씨 아아악! 여기서 입을 한대 맞아요 팅 맞고 가고 팅 맞고 가고 팅 맞고 가고 에이 으어! whooooooooooooo 어! 맞짱 쉬어가는 타임으로 레이슨이 들어 0 어릴 허니 으 하으 Tube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안할게요 바르고 콘 φ difícil 팅 cos 착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ыл 자 점프 좋아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아직 떨어지냐 저거 왜 5분짜리 미션이 5시간이죠? 네? 뭐야? 저기 어떻게 가? 슬레임 점프? 여기 맞아야 되나? 오! 봤어? 날 찾겠어? 오 내가 제일 자신 있는거다 오오 여기까지 앉았죠 어 뭐야 갔네? 자 여기서 일부러 얘한테 맞고 이렇게 하는게 치트키다 이말이야 넌 못지나간다 오! 헉! 나이스 으! 뭐야! 아 까지가 있어! 무슨 이런 방법이 일부러 이렇게 맞아서 또 안되네 오! 헥샷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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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계 껌이네 야 3단계 쉽다 그래도 4단계 와 4단계도 있어? 야 이거 몇 단계까지 있냐? 미션이 들어왔다 미션이 들어왔다 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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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원숭이 시바새끼들이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저 원숭이들 자 내려가고 내려가고 아 정말 쓰레기같은 게임 아 아니요 제 실력이 쓰레기죠 자 아 정말 쓰레기같은 생활이 자 점프 와 이럴수가 피한게 내 운명이었군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4단계가 마지막이야 맞나요? 가질거에요 더 있으면은 계삭자가 문제가 있는거에요 쓸데없네요 나 아 아 아 정말 행복해요 아 아하하하하하 재밌다 아하하하하하 점프 점프 음 음 맛있는 바나나 다 부셔졌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다 오빠 저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 행복은 와 variety 떨어지면 얻을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 행복은 지켜줄 수 없겠구나 난 게 zas 타공 행복하니? 짱년아 인한의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Rabb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 тот pattern 자리야! 감소! 오세요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설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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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구나! Final ры! 아! 제발! 마지막이다! 제발! 제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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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head! 그렇게 말πό.. 메이저 프랙션 디텍티드 그렇지 도착했어 피카츄 엄마 나왔어요 맞춰주세요 도착했어 피카츄 여기도 저기도 대학이고 이래 아니 도착했어 점프를 잘 못 눌렀을 뿐이야 제발 줄리오 사실 이 마을에 내 숨겨진 딸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가 제일 잘하는지 보고 왔을 뿐이오 이젠 별일 없어 잘있으시게 딸도 한 번만 더 보고 올게 이제 잘있게 딸 딸 혹시 가스를 달걀니? 딸 혹시 가스를 달걀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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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